가사의 먹방 가사의 먹방 가사의 먹방 가사의 먹방 계곡이다! 차가! 물총소리 재미이다 올해는 죽는다 죽는다 물 대포다! 가사의 먹방 가사의 먹방 가사의 먹방 가사의 먹방 가사의 먹방 물총사람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차 죽었어 재밌다 가사의 먹방 가사의 먹방 계곡물이 시원해서 수박을 넣어놓으면 엄청 시원한 수박을 먹을 수 있다 이거야 계곡 말랑이 보물찾기 잠깐만 말랑이 보물찾기 어! 말랑이 보물찾기 이 계곡 안에 곳곳이 말랑이와 파빗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섯 개의 말랑이와 파빗이 있는데 그중에 더 많은 말랑이와 파빗을 찾는 사람에게 엄청난 상금이 주어집니다 엄청난 상금? 어! 엄청난 상금 엄청난 상금은 뭘까? 기대된다! 기대되지? 그럼 준비 시작! 말랑이는 엄마가 숨겨놔서 지금 아무도 몰라 어딨는지 어딨어? 어딨어? 어딨지 말랑이야 말랑이 여깄나? 아 엄마야 아 찾았다 여깄나 벌써 찾았어? 어 이런 돌 물수제비하기 좋은데 이야 물수제비? 어 물수제비 오리언 너 이거 아냐? 돌을 이렇게 딱 던지면 물 위에서 통통 튀기는 거야 어 나 그거 알지? 통통 튀는 거 그걸 물수제비라 그래? 어 그런 거 물수제비라 그래 이런 돌이 진짜 잘 돼 누나가 해볼게 해봐 해봐 잘 봐 오 오 오 오 봤지? 오키님도 문수제비 해본 적 있어요?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 대박 나도 해볼게 예스 난 더 많이 했어 난 3번 튕겼어 오 대단한데 3번? 그럼 난 4번 튕긴다 오 아 3번 튕겼네 봤지? 4번은 물이다 아 난 4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게 이앗 우와 3번까지 됐다 하하 실패 아 4번 실패 아 나 할 수 있는데 나 볼 찾을 거야 오리온이 저러는 동안 나는 빨리 말랑이 찾아야지 키키키키 오 위기 후 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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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은 안되네 오 팝잇 찾았다 팝잇 여깄다 와 아 아 아 맞다 지금 말랑이 보물찾기 하고 있었지 나도 나도 찾을래 오 이건 뭐지 오 어딨지 오 여깄나 어딨지 오 어딨지 오 여깄따 또 찾았다 우와 우와 오리 우와 말랑이다 아 오바퀴 누나가 하나 더 찾았다 이러다가 지게 생겼어 오 오 오 오 찾았다 여기 여기 찾았어 으아 팝잇 예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찾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으아 오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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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여기 말랑이 찾았다 여기 말랑이 찾았다 어 너도 말랑이를 찾았다고 마지막 말랑이라며 엄마가 실수로 하나 더 숨겼나 보다 호호 아 그런거였어 아 그런거였어 에헤헤 와우 엄청 시원해 ie 와! 수박이다! 시원하고 재밌고 천국이다! 수박도 마시고 물놀이도 재밌고 진짜 천국이다! 누나 누나 이거 봐! 너 6학년이다! 너네 계곡에서 재밌냐? 6학년이다 6학년! 6학년 보고 싶다! 내일 우리 집 와서 6학년 놀자고 해야지! 좋아! 오늘도 시원하게! 계곡에서 말랑이 보물찾기하고 수박 먹기 대상공! 3학년! 신난다! 시원해! 물이 엄청 차고! 우와! 이렇게 퐁덩 들어가면 너무 시원해! 잘 봐! 같이 들어가자! 하나, 둘, 셋! 야! 너 그거 아냐? 뭘? 이 계곡에서 상어 나온대! 상어가? 이 계곡에 전설이 있는데 엄마 상어가 알을 낳고 떠난대! 그럼 그 알을 깨고 나온 아기 상어가 여기서 살다가 남자아이 발을 잡아먹는다고? 꼭! 남자아이 발! 아, 뭐야!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다 거짓말이야! 나 이거 갖고 가졌어! 개구리 잠글 거야! 여기에 개구리 살아? 어! 계곡에 개구리 많아! 내가 유튜브에서 봤어! 여기 물 차갑고 신기하다! 재밌다! 오! 가자! 가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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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개구리야 나와라! 오! 개구리야 나와라! 내가 간다! 내가 렌저보 먹고 바로 놓아줄게! 나와라! 아예 없네! 오리온 지금 개구리 잡나? 이건 개구리 말랑이! 이걸로 개구리 잡았다고 오리온 속여볼게요! 그물망에 개구리 넣고 오 오리온 이거봐 개구리 잡았다 개구리 개구리 잡았어 개구리 이거 봐 잡았어 어디 어디 오 개구리 봐봐 오 진짜 봐봐 오 진짜네 봐봐 뭐야 개구리 아니고 개구리 말랑이잖아 수갑다 수갑다 재밌다 에이 진짜 개구리인 줄 알았네 야 이거 쪽쪽이 요요야 야 오리온 진짜 개구리 있나 물속 한번 봐보자 그래 물속에 어필에 오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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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에 송사리 같은 거 있는 것 같아 어 이게 올챔인가 아 그럴리가 없는데 에이 차가워 시원해 재미있다 올여름 엄청 더운데 여기서 더운 줄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같이 점수 대결 해볼까 오키님들 저랑 누구도 숨 오래찬나 같이 대결하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저보다 숨을 오래 참은 사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몇 분이나 저보다 숨을 오래 참았는지 봐봐 나 보여 이 안으로 내가 물 넣어볼게 봐봐 이렇게 해서 물 넣고 얼마나 들어갈 수 있지 하나 둘 셋 엄청 많이 들어갔지 또 해볼게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팍 해볼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왜 물 안 나와 하나 둘 셋 어어어 여러분 제가 재밌는 장난을 해볼건데요 이 상어를 숨겼다가 오리온은 다 아기 상어 나타났다 이렇게 속여볼거에요 재밌겠죠? 키키키키오비키 오 진짜 수영하는 것 같다 키키키키오비키 éc聽 야 오리온 위험해 믹스 상어 나타났어! 상어 상어! 뭐! 니가 왜! 아새 상어 아기상어 자 상어 오케이 상도아기 상어 상도아기 상어 프레우 rope 에이 상어들! 에이! 아아아아악! 도룡! 위험해! 장난감이 느끼기지! 잡으러 가! 잡으러 가! 잘려줘! 으악! 잘려! 으악! 으악!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이거 장난감이잖아! 아! 속았다! 속았다! 어이! 이게 뭐야! 왜 장난쳐! 아! 너무 재밌다! 에이! 속았네! 에이! 아! 진짜 속았네! 아! 이야! 너무 강해다! 으악! 네! 뭘 맞아라! 물자품! 하! 오늘도 신나게! 장난감 상어로 동생 속이기! 대 성공! 에이! 다음번엔 내가 속일거야 어퀸님들! 어퀸님들도 계곡 가봤어요? 가족들이랑 계곡 가봤어요? 저희는 이따가 뱃쑥 먹으러 갈거래요 계곡에서 재밌게 논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박수박이야이야이야 틱톡젤리다! 우와! 틱톡젤리 하나 남았다! 이거 내가 먹어야지! 오! 딸기 맞으신가봐! 틱톡젤리는 먹어보겠습니다! 어? 카톡! 어? 카톡 누구지? 남배행장? 오바퀴 소원권 쓴다 아 소원권? 아아 저번에 주사위 게임을 이긴거? 소원이 뭔데? 내가 틱톡젤리가 먹고 싶은데 사러 가자 나와 아 뭐야 어! 나 틱톡젤리 먹고있었는데 아 세이크 사진 찍어서 약올려줘야겠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이거? 우와 오빠 퀵? 너 틱톡젤리 먹고 있었냐? 나 지금 너네 줄까나? 틱톡젤리 툴러 어? 이게 마지막인데? 이..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마지막이지롱 크크크 너 사 먹어야 됨 크크크 아 그래? 그럼 나와라 편의점 가자 틱톡젤리 사게 소원 그래 나간다 소원찬 잔순하네 그래 까짓거 가지지 뭐 엄청 힘내 소원 예스 예스 야 오비킬 뭐야? 박세인? 너네 카톡 왜 읽시패? 읽시패? 읽시? 아닌데? 너 읽은 줄 없는데? 언제 보였어? 제꺼? 나 너랑 같이 숙제해야 되잖아 모별 방학 숙제? 아 그 방학 숙제? 방학 내일모레 끝나니까 오늘 다 끝내자고 자 오늘 야 내일 하면 안되냐?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 어딜 나가? 지금 당장 끝내 나 내일 시간 없단 말이야 아 그래? 그럼 빨리하자 한 30분이면 할 수 있겠지? 너가 멍청하니까 그 안은 안 끝날걸? 뭐 멍청이라고? 야 멍청이는 너무 심하지 않냐? 바보로 바꿔줘 저 바보랑 같이 조별 가자고 정착너 내가 제비뽑기만 잘했어도 쟤랑 같이 안 걸렸을텐데 아 야 남벤장 30분만 늦게 가자 나 급하게 할 일이 생겨서 아 뭐야 30분? 아 그 사이에 난 게임만 파냐 하겠다 야 근데 우리 숙제 뭐였지? 저 바보랑 같은 조라니 난 너무 운이 없어 방학 숙제 미션 더운 여름에 어울리는 음식을 파는 음식점에 사정이 되어 가게 앞에 걸 홍보지를 만들어 보세요 더운 여름에 어울리는 음식? 그건 당연히 수박이지 수박 수박이야이야이야 뭐 수박? 음식점이라잖아 수박만 파는 음식점이 어딨어? 뭐 꼭 수박만 팔라는 법 있나? 수박 주스도 있고 수박 화채도 있고 수박 화채? 그거 좋은데? 그래 야 수박 화채 하면 되겠네 그래 요즘 유행하는 수박 화채 분수 그거 하는 집으로 하면 되겠다 아 역시 난 천재야 띄기 띄기 띄워비키 아이디어 좋잖아 뭐 진부하지만 대충 숙제만 떼면 되니까 그래 그걸로 하자 그래 그럼 홍보지를 포스터를 만들려면 수박 화채를 만들어서 사진 찍어야겠네 그래야겠지? 아 나 마침 집에 수박 있어 집에 잘 됐네 그럼 수박 화채 사진 나오겠네 좋지요 엄마가 수박 다 썰어놨네 와 맛있겠다 이거 그냥 이대로 넣으면 돼 사이다는 세우고 옆에 얼음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수박 넣고 오 맛있겠다 2차 복숭아도 넣었지요 맛있겠다 자두도 넣어주고 새콤하겠다 우리는 체리까지 넣어줄까 와 빅졸 최강 그다음에 여기다 우유 넣는 건데 난 우유 안 넣을 거야 너 우유 넣고 싶냐? 나 우유 극혐이야 뭐지 그래 그래 이제 멘토스 넣는다 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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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야지 어머 왜 오 멘토스 준비 자 넣는다 너 사진 막 찍어야 돼 막 오케이? 잘할 수 있지 걱정하지 말고 제대로 넣기나 해 아 말도 되게 짜증난다 넣는다 와 대박이다 대박이긴 하네 사진 잘 나왔어? 봐봐 내가 또 잘 찍잖아 박작가 라고 네 박작가님 보시죠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제대로 찍은 거 맞아? 아니 이게 왜 그럴 리가 없는데 여깄네 아 여깄네 아 잘 찍었네 깜짝 놀랐잖아 오 맛있겠다 먹어보자 오 학채 신난다 야 야 수박 수박 야이야이야 분수학채 먹어보겠습니다 오 당연히 맛있네 맛있지 맛있어 봤자지 뽀들갑이야 시원하고 시원하고 엄청 맛있다 음 음 맛있나요 아 뭐야 오빠키 30분 지났는데 왜 연락이 없지? 카톡 해봐요 30분 지났는데 카톡 아 맞다 야 내가 10분 뒤에 무조건 나간다 시원하고 엄청 맛있다 나 지금 좀 바쁨 히히히히 아 뭐야 뭐가 바쁜지도 얘기 안해주고 그럼 10분 더 게임해야지 야 그럼 이 사진에 쓸 문구 뭐라고 할까? 생각하니까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아 짜증나 오 폭발 오 폭발 화산 폭발 수박 위에 사이다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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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난 항상 폭발하니까 그래 그래 그럼 문구 그걸로 정하고 나 나 야 나 간다 나 지금 나와야 돼서 이 사진에 포스터 문구 내가 내일까지 만들어서 사진 너한테 보낼게 나 간다 뭐야 여기 너의 집인데 나 두고 간다고? 너 맨날 알아서 들어오고 알아서 잘 나가잖아 나 나 지금 급하니까 간다 먹고 가 너 간다 뭐라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 나 먼저 아 죽을 뻔했네 아 아 뭐 하는데 한 시간이나 걸리냐? 어우 모박해 아 숙제 숙제 아 미안 내가 틱톡젤리 사줄게 오 예쓰 그럼 용서 그래 가자 근데 소원이 왜 이렇게 소박해? 왜 별로냐? 그럼 뭐 다른 걸로 하고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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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좋지요 야 어려움 봐봐 네네 좋습니다 다른 포즈 다른 포즈 네 좋아요 네 오 근데 그거 카메란데 비눗방울 나오는 거야? 아 이거 되게 재밌어 보이지? 이거 완전 인싸템이야 물놀이 인싸템 하하 어 나도 해보자 해봐 해봐 오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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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수박 참 크다 맛있겠다 아휴 수박 맛있겠다 아휴 수박 맛있겠다 아휴 수박 맛있겠다 아휴 수업 아휴 수박 먹어라 아휴 수박 수박 우와 오 예쓰 수박 우와 수박 맛있겠다 수박은 이렇게 크게 먹는거야 수박 맛있니? 달고 맛있는 거 맞더라 기가 막히네 맛있어 엄마 야야야 오리움 내가 더 수박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줄까? 멋내 수박을 이렇게 한입먹고 콜라를 마시면 수박화채 그럼 나는 사이자랑 먹어야지 수박 한입먹고 와 진짜네 수박화채다 맛있지 맛있지 맛있게 먹는 꿀팁 이렇게 이제 놀아 물놀이 하면서 아 알았어 놀고 있어야지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간다 내가 먼저 들어갈거야 아휴 이제 수박 잔뜩 먹어서 안 먹겠네 아휴 근데 이걸 어떡하나 수박이 잔뜩 남아서 또 먹으려면 안 먹을텐데 아 어 로라 아빠 올 때 그 휘핑크림 있지? 그거 하나 사와줘 마트 다 뿌리는 거 있어 어 어 그게 그거 어 네 그래요 어 야 물속에서 봐봐 신기하다 봐봐 아 나도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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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가 저렇게 좋을까 아유 신났네 신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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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먹어 봐요 맛있어요 어 먹어봐 자 그럼 이제 케이크 만들기 시작 이렇게 원형으로 돌려버리면 오우야 세상에 아 얘 안 빠지네 어머 세상에 아우 됐다 오우야 그루베리 그루베리 얘네들이 좋아하는 거를 그냥 뿌려줘야지 수박 케이크 완성 수박 케이크 아빠 이거 먹어봐 수박 케이크 맛있어요 얘들아 리운아 비키야 완성 수박 케이크 먹어봐 수박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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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박 케이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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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케이크 먹어봐 오우와우 맛있겠다 오우 오우 신기해 수박 케이크 엄청 맛있어 오우 수박 케이크 먹어봤습니다 음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수박 케이크 수박이 케이크가 되다니 너무너무 신기하고 맛있다 최고 최고 맛있어 맛있니? 수박 케이크야 수박 케이크 아빠 먹어봤어? 엄청 맛있지? 물놀이 하다 먹으니까 엄청 꿀맛이다 오우 그렇겠네 수박 케이크 만들어서 맛있게 먹기 돼 성공 성공 여름 내면 너무 더워 땀도 많이 흘려 에어컨 앞에서도 속은 계속 더워 숙제도 많고 물놀이 가고 싶지만 얘들아 수박 먹어라 와우와우와우 수박 시원 좋아 와우와우와우 수박 꿀맛 좋아 말라기보다 푸시팟보다 수박이 최고야 수박수박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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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대박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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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맛 꿀맛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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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 수박 들어간다 빡빡 빡빡빡 너는 지금 수박 먹어 우리 케이크 만들자 쉽고 간단하게 make blueberry watermelon cake first you got a watermelon then you choose your favorite flavor once pick your final topping boom 케이크 와우와우와우 수박 시원 좋아 와우와우와우 수박 꿀맛 좋아 말라기보다 푸시팟보다 수박이 최고야 수박 um 수박수박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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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대박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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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맛 꿀맛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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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ssion 수박 수하 더운 날 혼자 다 집에 있었지만 물놀이도 못 가는 이 여름에 수박이 최고야! 빡빡빡빡빡! 수박수박 이야이야이야 대박대박 이야이야이야 꿀맛꿀맛이야이야이야 수박 들어간다! 빡빡빡빡빡! 수박수박 이야이야이야 대박대박 이야이야이야 꿀맛꿀맛이야이야이야 수박들어간다! 빡빡빡빡빡! 빡빡빡빡빡! 수박수박이야이야이야 대박대박이야이야이야 꿀맛꿀맛이야이야이야 수박들어간다! 빡빡빡빡빡! 수박수박이야이야이야 대박대박이야이야이야 꿀맛꿀맛이야이야이야 수박들어간다! 빡빡빡빡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